하나 했기 때문에 뚫어버렸어 세포까지 세포들이 다 가로들어 있는지 제가 말하는 거 입력이 다 됐어요 132개인데 이거를 하려면 맨 처음에는 30분 걸립니다. 132개 하는데 30분 한 번씩만 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한 천번 하면 5분이면 끝나 그래 만번 하면 자동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세포가 다 할 때 1초면 다 해 지들이 알아서 해 전부 다 세포들이 일자리 창출이 완벽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춤추면서 돈 벌어 아시겠죠? 노후 준비를 돈으로 하지 말고 건강으로 세포 일자리 창출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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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야 놀래 멋있죠? 네 아우 제가 비교를 찍고 놀랬어요 멋지잖아요? 아우 확실적 결합이 될 거 같아 자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시체제의 비밀을 마음껏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준 우리 김수현이가 달려온 뜨거운 감사말씀 감사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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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감사장 성명 김수지 원장 귀하께서는 47년간의 운동과 지도자 생활을 통한 경험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시의체조를 집안하여 전 국민에게 궁금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고론에도 건강의 관점을 바꾸고 시의체조로 인한 건강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기에 공수학당 가족들의 뜻을 통해 저희의 감찰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25일 공수학당 희림의 모습 교실의 성장 성장 이었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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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 이렇게 아우 아우 아유 와 박수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우리 수지킹 원장님의 그 잠깐 5분? 그걸 보고 제가 미쳐버렸어요 보는 순간 우리 봉숭아 학당 우리 성창원 청장님한테 이분을 모시고 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다 좋죠 너무 좋죠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는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배우러 갈 시간이 없어서 매주 월요일날 저희 사무실에 와서 2시간 특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들 되시면 오세요 저희 사무실에 2시간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1시부터 문정동입니다 문정동에 가시면 우리 왕수랑 대표님께서 정이 많아가지고 고구마도 주고 옥수만도 주고 양만도 빠른 거 다 해줘 하하하하 왜 또 오셔 왜 안 돼요? 어 핸드 벗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시 한 번 왕수랑 대표님께서 가져가줬다 많이 골랐습니다 야 일단 빨리 꺼내는 게 좋다 근데 왜 두글래 도망가나 볼래? 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여러분 봉사하탕의 문화는 마지막까지는 잘 있는 문화죠 봉사장 안내해드리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하탕은 매주 언제 하죠? 월요일날 7시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매주 오신 분들이 정말 성장을